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송희창님이 지으신 엑시트입니다. 부제는 평범한 삶을 벗어나 부자의 길로 엑시트하라입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부자를 만들어낸 송사무장, 그가 드디어 부자되는 방법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생각과 의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람은 자신이 그린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현실에 굴복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살게 되고 현재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그리는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는 실제 나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다. 누구든 조금만 노력하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데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실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 대부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에 대한 준비와 노력을 해 가는데 처음부터 무작정 오를 수 없는 나무라 여겨 이 나무를 오르겠다는 마음조차 먹지 않는 것이다. 내가 성공하는 방법을 찾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방법을 알고 나서부터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3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3년이라는 기간이 나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다. 내가 부자가 된 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었더니 그들 역시 바뀐 삶을 살아가는 데는 평균적으로 3년 내의 기간이 걸렸다. 나는 이제 이 책을 통해 성공하는 법, 부자가 되는 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과거의 나처럼 정말 열심히 살고 간절히 부자가 되길 바라는 사람에게는 이 책이 인생을 바꿔줄 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프로로그를 봤고요. 이 뒤에는 실제 부자가 되는 데 필요한 마인드와 송 사무장님이 어떻게 실제 부자가 됐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부자가 되는 데 필요한 마인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이 정말 좋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도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의 꿈이 경제적 자유라면 진정한 부자란 돈과 시간을 모두 가진 사람이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 때란 자신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매달 급여 이상의 돈이 들어오고 기본적인 의식주와 여가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쓸 것을 쓰면서도 여가를 즐기기에 시간적 물질적으로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 부자의 삶으로 가는 길은 생각을 전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부자로 가는 첫 단계인 경제적 자유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매월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 시스템에서 매달 지급되는 돈이 직장에서 받는 급여보다 많아지는 순간 경제적 자유의 단계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누구나 노력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조그만 부자. 즉 자신이 노동하지 않고도 직장인 연봉만큼의 돈을 매달 받는 정도의 부자이다. 이 정도면 맘껏 쓰고 즐기면서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라. 물푼이던 내가 실제 부자가 된 경험과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낸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부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자신의 능력보다 생각과 의지의 차이에 따라 좌우되었다. 따라서 당신이 현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려울 것이라 여겨 질에 겁먹고 포기했거나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기 때문임을 명심하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누구든 생각을 바꾸고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 버는 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노동력이 투입되어 버는 돈은 내 시간과 맞바꾼 돈일 뿐이고 시간은 제한적이니까요. 우선 노동의 대가 외의 현금 의름이 매월 나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것을 목표로 하여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매월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방법대로 꾸준히 실천해간다면 곧 여유가 넘쳐나는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될 수 없고는 능력의 차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생각대로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강한 멘탈이 뒷받침된다면 분명 여유 있는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나는 이 책을 통해 당신이 갖고 있는 가난의 사고 방식과 고정관념의 패턴을 바꾸어 주려고 한다. 당장 돈 버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부자의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 먼저이고 부자되는 기술을 배워 접목시키는 것은 그 후의 일이다. 부자의 마인드를 갖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배운다 하더라도 부자가 될 수 없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 사람은 자신이 그린대로 삶을 살게 된다. 부자의 삶을 살기 위해선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평범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목표 말이다. 다만 목표를 세울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큰 목표, 즉 최종 도달점만을 목표라고 생각한다. 물론 최종 목표는 높게 잡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 큰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다가는 중도에 지쳐서 포기해버릴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최종 목표 사이에 작은 목표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작은 목표는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뤄나가다 보면 최종 목표로 도달할 수 있게끔 설정하면 된다. 그러니 그 큰 최종 목표를 세울 때는 현재 자신의 여건에서 노력하여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도 함께 세워야 한다. 최종의 큰 목표에 비해 당장은 작은 목표를 달성한 성과들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아 보일 수는 있으나 당신은 최종 목표를 향해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꾸준히 밀고 나가도록 하라. 삶에서 목표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격차는 해가 지날수록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게 될 테니까. 나의 첫 차는 23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중고 티코였다. 6년 반 동안 그 티코를 타고 다니면서 종잣돈을 모았고 부자되는 공부를 했다. 그때의 나는 어렵고 힘든 과거를 지닌 보통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과 유일하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꿈이었다. 나의 꿈은 확연히 달랐고 목표는 너무도 분명했다.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다. 현재의 내가 가난하다고 꿈마저 가난해야 한다는 법은 없었으니까. 분명한 꿈이 있었기에 매년 작은 목표를 세워 하나씩 하나씩 이뤄나갔다. 그렇게 몇 해를 보내고 나니 부자를 꿈꿨던 나는 진짜 부자가 되어 있었다. 명심하라. 큰 목표를 이루는 것은 달성되는 작은 목표들이 모여 가능해지는 것이다.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크고 높은 목표를 최종 목표로 잡아라. 그리고 지금 당장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성과들이 모이면 결국 최종 목표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진지하게 설정하라. 성공하는 방법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다. 책 한 권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말에 공감하는가? 진짜로 그러하다. 한 권의 책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을 바꿔줄 수 있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한다. 그런데 말이다. 어떤 이들은 나처럼 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노력하여 성공을 이루는 반면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 책을 읽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 책에 있는 내용이 부족해서 더 많은 비법을 알려주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이 특별해서일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 같은 책을 읽었음에도 삶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책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책에 언급된 내용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값진 정보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다. 내가 강의나 책을 통해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돈을 불리는 노하우이고 두 번째는 잠재되어 있는 열정을 일깨워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훨씬 중요한 것은 후자이다. 기술과 노하우는 언제든 터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고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기술과 노하우를 알려줘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에서든 마찬가지지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하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열정과 확신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길에 대해 확신을 하고 뜨거운 열정을 지키지 않고 계속 끌어내어 완주를 해낸 사람들이다. 같은 책을 보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확신의 차이 때문이다. 그 수많은 책들이 이미 부자로 가는 과정과 성공하는 과정의 정답을 모두 알려주고 있는데 많은 이들은 또 다른 더 괜찮은 방법을 없을까 하며 방황하는 과정만을 반복할 뿐 그들의 평범한 삶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답을 알고 있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답은 결코 그에게는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책에서 정답을 알려주면 얼마의 기간이 걸리든 그 방법대로 확신을 갖고 실천한다. 이미 아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해서 쉽게 건너뛰지도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이 책에서도 나왔다는 것에 더 큰 확신을 느끼며 자신의 것으로 100% 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에 박차를 가하여 하나씩 하나씩 성과를 이뤄간다. 처음에는 작은 성과겠지만 아무리 작은 성과라도 이 성취감은 계속해서 열정을 끌어올리기에 충분하다. 성취감은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방법이므로 성취감을 맛보게 되면 부자의 길에 도달할 확률이 높아진다. 저의 경우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 공부할 당시 책에 담겨있는 저자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의 장점까지도 제 것으로 만들려고 무던위도 애를 썼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었고 유용한 부분이 있으면 제 것으로 모두 흡수하기 위해 요약해서 들고 다니며 보고도 받습니다.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까지 읽어낼 수 있고 갖고 있던 기술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열정입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일을 꾸준히 지속하기란 참 힘들죠. 하지만 이 열정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원동력 삼아 지속하다 보면 작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작은 성과를 이룰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은 열정이 식지 않게 다시 불을 붙여주고요. 이렇게 열정과 성취감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많은 책을 읽으면 좋지만 몇 권의 책을 읽었느냐 보다 한 권의 책을 얼마나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켰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도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 그 중에는 보고 들은 것이 많아 부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아직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확신을 갖지 못해서이다.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확신 말이다. 이처럼 부자가 되는 사람과 평범한 삶에 머무르는 사람은 한 끗 차이이다. 부자의 삶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한순간에 번쩍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작은 습관과 행동들이 모여 작은 성과를 이뤄내고 이 성과들이 모이면 서서히 부자의 삶에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실행해 나가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란다. 자 이제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았을 것이다. 의식하고 들어본다면 이는 정작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임을 깨달을 것이다. 이 말은 보통 돈 있는 사람만 돈을 번다 또는 돈이 많으면 돈 벌기 쉽다라는 뜻으로 쓰이곤 하는데 이런 의미의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은 100% 틀린 말이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일지라도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돈을 잃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돈이 돈을 번다는 돈이 많아서 돈을 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돈이 이래서 다른 돈을 벌어온다는 의미로 사용해야 하는 말인 것이다. 또한 돈이 돈을 벌어오도록 하려면 돈이 많고 저금을 떠나 누구든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 부자들은 모든 돈을 은행에 맡기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결코 돈을 놀리는 법이 없다.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평생열로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돈이 많든 적든 누구나 갖출 수 있고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선 꼭 갖춰야 하는 시스템이다.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돈에게 일을 시키는 법을 알아야 한다. 똑같은 자본을 가지고도 여유롭게 사는 이들이 있는 한편 어떤 이들은 쪼들리는 삶을 산다. 이들에게는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 뒤에는 저축을 했을 때와 대출을 받아서 상가에 투자했을 때의 예가 나옵니다. 동일하게 5천만 원의 자본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월급 200만 원을 받는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A는 5천만 원을 전부 은행에 저축해 놓고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 역시도 매달 은행에 저축한다. B는 은행의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있는 5천만 원으로 상가 한 채를 구입하기로 한다.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으니 대출금을 제외하고 실제 투입된 현금은 3천만 원 정도이다. 그 후부터 이 상가에서는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월세, 대출 이자를 제외한 순수익이 나온다. 회사에서 매달 받는 월급도 있으니 A와 B가 동일한 소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B는 은행에 의지하는 A보다 많은 금액을 모을 수 있다. 일정 금액이 모이면 그 전에 남은 2천만 원에 보태어 또 다른 부동산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1년 후에 계산을 해보면 결국 B가 A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년이 지나고부터 두 사람 사이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B의 경우는 이전에 상가를 사고 남았던 2천만 원과 자본금을 활용하여 월세를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추가로 구입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A와 B의 5년 후 모습은 어떻게 될까? 비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돈에게 일을 시킬 B의 수익은 무궁무진하게 증가할 테니 말이다. 즉 돈의 일을 안 시키고 그냥 저축하는 사람과 대출을 계속 받아서 돈을 계속적으로 굴리는 사람과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B를 예를 들었지만 송 사무장님이 직접 투자한 사례였다고 합니다. A와 B의 차이점을 알겠는가? A는 돈을 모으는 것에 집중을 했고 B는 돈에게 일을 시키는 것에 집중을 한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B처럼 돈에게 일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A에 훨씬 익숙할 것이다. 그래서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자가 될 수 없었던 거다. A처럼 은행은 돈을 불려주는 곳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은행은 얄팍한 이자를 주고 잠시 당신의 돈을 보관해 주는 곳일 뿐이다. 앞으로도 저금리는 계속될 것이고 은행에 잠들어 있는 돈들은 절대 일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은행에 있는 당신의 돈들은 당신이 아닌 은행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 참고로 연금에 가입하는 것 역시 현재의 소비를 절제하여 모은 돈을 미리에 나눠 쓰는 방식이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니다.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부자들은 절약하고 모으는 것보다 수입을 늘리는 것, 즉 돈에게 일을 시키는 것에 집중한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순전히 자신의 노동으로만 돈을 버는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입은 늘어나게 되고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세계를 모른 채 열심히 일하는데도 부자가 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휴일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노동에 투입하고 있으니 그런 불평을 할 만도 하다. 그렇게 치면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대한민국 직장인은 별로 없다. 모두가 성실하고 근면한 일꾼이다. 이제 알겠는가? 열심히 일만 한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겪어왔고 지금 당신의 연봉으로 대략 계산만 해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나이 돈을 각각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일꾼들을 시켜 돈을 벌어오게 해야 한다. 벌어온 그 돈들이 또 나이 일꾼이 되는. 이렇게 내 일꾼들이 늘어날수록 삶은 점점 더 여유로워지고 그렇게 결국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내가 부를 쌓은 방법 그리고 당신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돈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은 바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 매월 내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모아갔다. 처음에는 월세 수익이 고장 몇십만원이었지만 이 돈에게 일을 시키고 이 돈이 벌어온 돈에게 또 일을 시키니 금세 몇백만원, 몇천만원 이후에는 대기업 과장직급의 연봉 수준으로 늘어갔다. 나만 이런게 아니다. 나 말고도 지금의 많은 부자들은 이렇게 부를 읽어왔고 이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돈에게 일을 시키며 더 큰 부를 쌓아가고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시간을 만들어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자가 되기 위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토록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삶이 항상 빠듯하다는 생각이다. 이들은 월급쟁이가 아무리 일을 해도 부자가 되기는 커녕 경제적으로 항상 빠듯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미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는가? 바로 게으름 때문이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내가 무슨 게으름을 피우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일하는 것 말고 노동의 수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어느 분야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숙련의 시간이 필요하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자가 되는 법을 공부하고 일을 익히기 위한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 가장 많이들 대는 핑계가 제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업무 강도가 워낙 세서 시간 내기가 힘들어요. 일만 힘들지 않으면 시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가 당신도 지금까지 이런 핑계를 대면서 부자가 되는 것은 내 운명이 아니야라고 단정짓고 있던 것은 아닌가? 나는 이 책을 읽기만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않겠다. 혹시라도 그렇게 말하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 책의 저자는 사기꾼임이 분명할 테니 말이다. 나는 이 책에 당신이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적어놓았지만 분명히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읽기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어 찾아오는 이들에게 내가 꼭 하는 말이 있다. 인생의 한 시기를 혹독하게 살아야 평생이 여유롭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생의 한 시기 정도는 혹독하게 살 각오를 해야만 한다. 이를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본인 종잣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 공부를 완성하기 위해서 말이다. 혹독하게 살아야 한다고 해서 고픈 배를 움켜잡고 훈련하는 헝그리 정신을 요한다거나 잠은 하루에 2시간만 자라는 것처럼 요란스럽고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다. 종잣돈을 모으면서 부자되는 공부를 완성하기 위해 일하는 시간 외에 하루 2, 3시간 정도만 더 내는 것. 그뿐이면 충분하다. 물론 당신에게 최소한의 종잣돈이 있다면 종잣돈 모으는 단계는 생략할 수 있을 것이며 직장인이 아니라면 시간을 내기 위해 별도의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부자되는 공부법은 따로 있다. 시간을 확보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차례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공부가 필요하다. 돈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시켜야 안전하게 더 큰 수익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 말이다. 그래서 3가지 공부법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경제신문을 구독하라. 내가 부자되는 공부의 첫걸음으로 택했던 것이 바로 경제신문을 구독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돈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을 터득해야 했고 돈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누구는 돈을 잃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구는 크게 수익을 내기도 하는데 이는 바로 타이밍 때문이다. 어떤 투자든 타이밍은 성패에 있어 절대적인데 적절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의 큰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른바 상승장 분위기에 휩쓸려 끝물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돈을 잃게 된다. 하지만 평소에 신문을 꾸준히 구독한 사람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안복이 생긴다. 단 신문을 통해 투자를 위한 직접적인 소스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신문을 읽을 때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얻겠다는 생각이 아닌 여러 경제현상을 한 발자국 물러서서 구경한다는 마음으로 편히 읽으면 된다. 대략적으로 대중의 흐름과 돈의 흐름을 체크해 보는 것이다. 이것을 1년 정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 분명 어느 순간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가 돌아가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이를 2년 정도 지속하면 앞으로의 시장 변화까지 볼 수 있게 된다. 시장은 하락과 상승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신문 읽기를 지속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신문 기사의 이면도 볼 수 있게 된다. 신문을 읽을 때는 인터넷 신문보다는 종이 신문을 구독하길 추천한다.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면 오로지 경제 지식을 쌓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 경제 기사에 더하여 정치면 역시 관심을 갖고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수와 진보 중에 어떤 진영에서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경제 정책이 180도 바뀌기도 하는데 그 정책에 따라 투자의 방향성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경제 관련 책을 읽어라. 처음에는 쉬운 책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페이지 수가 많고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책은 아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이 가장 좋은 책이다. 처음에는 쉬운 책부터 골라서 읽길 바란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용어나 부동산 투자에 관한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차츰차츰 심도 있는 책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부동산 공부를 해나간다면 책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무조건 좋은 책은 아니다. 반짝 베스트셀러가 됐다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책들도 많다. 이런 책들은 처음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베스트셀러로 올라갔으나 기존 독자들로부터 버림받은 책이다. 내용이 좋은 책이라면 독자들이 입소문을 타고 오랫도록 남아있을 테니 말이다. 그러므로 책 고르는 안목이 생기기 전에는 스테디셀러를 위주로 보는 것이 좋다. 스테디셀러는 말 그대로 많은 독자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은 책이다. 스테디셀러는 마케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독자들이 입소문을 타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스테디셀러 위주로 쉬운 책부터 읽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판매 순위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은 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나는 책을 구입하기 전에 저자 프로필과 목차부터 파악한다. 저자의 프로필과 목차에 기재된 투자 사례를 보면서 그가 이론가인지 실제 투자가인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는 이론가의 책과 부자가 아닌 사람의 책은 읽지 않는다. 그들은 현실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기만 할 뿐 배운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가 읽지라도 그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하다. 이거는 제가 책을 선정하는 것과도 약간 비슷합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다가 1, 2년 후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책들이 많거든요. 그런 책들보다는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익히는 책들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간접 경험을 진하게 쌓아라. 저자가 실전 투자에 뛰어들고 단기간 내에 수월하게 다양한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수많은 간접 경험이었다. 선배들의 경험을 내 것으로 소화한 덕분이었다.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이 적어놓은 경험담을 적극 활용했다. 수험생들이, 선배들이 합격수기를 읽으며 공부의 방향을 잡는 것처럼 말이다. 당시 규모가 가장 큰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를 찾아 가입하고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카페 회원들의 수많은 경험담이 올라와 있었다. 한 번씩 모두 읽어보고 그 중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는 성공담과 실패담을 모두 프린트해서 갖고 다니며 몇 번 읽고 읽었다. 성공담은 이해하겠는데 실패담까지 읽어야 하냐고? 물론이다. 실패담도 성공담 못지않게 중요하다. 실패 역시도 간접 경험을 해봐야 그와 같은 실수를 예방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생생한 간접 경험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 생생하게 간접 경험을 한다는 건 경험담에 적혀 있는 대로 그 사람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간접 경험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선배들이 경험담을 읽으며 물건을 복귀하다 보면 추후 실전에 처음 임하게 되더라도 낯설거나 거부감이 들지 않아 습득하는 속도가 무척 빨라진다. 이렇게 무언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은 훨씬 많고 이처럼 손수 찾아서 얻게 된 지식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이것이 선배들이 경험담을 통해 생생한 간접 경험을 하는 방법이다.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경험담을 읽고 나니 실전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나가야 할지 방향이 잡혔고 시행착오 역시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 여러 사람들이 경험담을 읽었던 것은 시중의 좋은 책을 읽는 것 이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댓글이 많이 달려있는 글을 위주로 읽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새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경로가 훨씬 많아졌는데요. 이때 역시 온라인 인플루언서가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었는지 지금도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 진짜 전문가를 따라가라. 전문가의 강의는 공부 시간을 단축해주는 좋은 수단이기는 하다. 단, 진짜 전문가의 강의를 수강할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다. 실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전문가처럼 행세하는 것이 가능해진 세상이 된 것이다. 문제는 본인의 약가림도 못하는 가짜 전문가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본인도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배울 것이며 그렇게 배운 지식으로 대체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떤 일을 따르기 전에는 반드시 그가 실력이 검증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강의나 조언을 들으면 오히려 공부 기간이 더 늘어나거나 또는 애기치 않은 문제가 생겨 손해만 보고 부자되기를 평생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검증된 진짜 전문가를 골라낼 수 있느냐고? 그건 딱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다. 그의 재산이다. 그가 스스로 재산을 얼마나 불렸고 현재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실력은 있지만 재산이 없는 것도 문제다. 그런 사람은 초보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까딱하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가 투자 전문가인 척하는 이론가일 뿐인지 실제로 실전 전문가인지는 책의 저자 프로필이나 강사 프로필만 보더라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본인의 사례는 없고 타인의 사례만을 이야기하거나 본인의 투자 사례에 관한 제시 없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만으로 가득하다면 그는 이론가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책을 고를 때도 역시 통하는 방법이니 꼭 명심하는 것이 좋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위대한 업적을 거둔 세계적인 거장들의 책은 꼭 한 번쯤을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 투자를 잘하고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도록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지다. 저자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업이든 무엇으로 돈을 벌었든 상관없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거장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오랜 기간 살아남은 사람은 끊임없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시장에서 매 시기의 시장을 이해하며 수익을 내온 사람이다. 따라서 그는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거친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했지를 알고 그에 맞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며 살아남은 것이다. 그런 거장들의 투자 원칙과 시장을 대하는 자세는 앞으로 투자를 해나가는데 꼭 참고할 만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드디어 마지막 첫 투자보다 공부의 완성이 먼저다입니다. 스노우볼 효과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스노우볼 효과란 산 정상에서 작은 눈덩이를 굴리면 내려오면서 눈덩이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워렌 버핏이 투자를 눈덩이 굴리기에 빗대어 표현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경제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가 되었는데 이는 투자의 속성을 아주 잘 표현한 말이다. 투자를 통해 돈을 굴리는 모습은 눈덩이가 커지는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복리의 효과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나이트클럽에서 4년간 일을 악물고 모았던 작은 눈덩이, 즉 종잣돈은 1억 2천만원이었다. 이 돈을 부동산 투자로 3년 만에 20배, 7년 후에는 200배 이상으로 불렸고 현재는 가속도가 불어서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산이 불어나고 있다. 즉 200억 이상의 자산을 만드신 것입니다. 처음 돈이 불어나는 것을 경험해보면 실로 경이로울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관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데 스노우볼 효과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벼랑간 떨어지는 행운은 더더욱 아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실력에 의해 좌우된다. 돈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실력 말이다. 돈을 불릴 수 있는 스노우볼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적은 눈덩이인 종잣돈을 모아야 한다. 종잣돈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굴릴 수 없음을 꼭 알아야 한다. 반드시 자신의 스노우볼을 굴려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내가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도 바로 종잣돈에 관한 것이다. 얼마 정도의 종잣돈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할까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적당한 종잣돈의 규모는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이다. 물론 종잣돈이 이보다 더 적은 경우에도 굴릴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하지만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시작하기 위해서는 저 정도의 규모가 좋다는 것이다.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무리한 대출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마음이 조급해져 판단이 흐려질 위험이 있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성급하게 투자에 뛰어들지 않는 편이 좋다. 첫 투자를 하는 시기는 언제쯤이 적당할까? 실전 투자는 어느 정도의 종잣돈을 모아놓고 공부를 완성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간혹 종잣돈 모으기에는 소홀하고 공부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잣돈이 모아졌으니 공부를 대충 끝내버리고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종잣돈 모으기와 공부 완성 중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분명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순간이 온다. 함께 공부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으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실전 투자에 빨리 뛰어들고 싶어진다. 불안감에 떠밀려 이 정도 공부했으면 됐겠지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기를 가장 조심해야 한다. 순간의 조급함을 다스리지 못하면 급한 마음에 무리한 투자를 하기 쉽상이다. 초심 잘하면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하라. 첫 물건에 투자하는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공부의 완성이다. 나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은 바로 돈을 잃지 않는 투자이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갖고 있는 것을 잃지 않는 것이다. 부자가 된 지금도 여전히 투자 세상을 살필 때는 돈을 잃지 않는 즉 원금 보장이 되는 투자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그 다음 수익 계산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분야라면 아무리 높은 수익이 예상되더라도 절대 투자를 하지 않는다. 돈을 잃는 것보다는 투자를 아예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이 원칙을 지키다 보면 어떤 대상에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도 명쾌해진다. 괜히 어줍지 않게 준비한 상태에서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손실을 보면 그동안 해왔던 공부마저 아예 접어버리고 본래의 삶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그만큼 첫 투자는 중요하다. 어떤 분야든 첫 투자에서 수익이 나면 재미가 생기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하기가 수월해진다. 나 역시도 첫 번째 부동산 투자에서 괜찮은 수익을 거두면서 이 길이 정답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재미를 느끼며 투자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수익을 맛을 본 사람에게는 잠시 시련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따라서 첫 투자의 시기보다 종잣돈을 모으고 공부를 완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을 즐기면서 그 기간 동안 공부를 심도 있게 완성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니 확신을 가져도 좋다. 여기까지 끝냈고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여기만 마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내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부동산을 사놓고 오르기만을 바라는 투자가 아니라 매입하는 순간부터 이익이 생기는 투자를 하자였다. 그러려면 시세보다 싼 부동산을 골라내는 능력을 갖춰야 했다. 주식에도 가치투자가 있는 것처럼 본래의 가치보다 저평가된 부동산을 고르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하던 중 원금 보장이 되고 매입하는 순간부터 이익이 생기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나의 첫 투자 원칙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매입 방법인 부동산 경매였다. 그래서 송 사무장님이 부동산 경매에 완전 전문가 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투자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서 읽어봤거든요. 투자는 투자하는 순간부터 이익을 보고 하는 게 가장 최고의 투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송 사무장님이 지으신 엑시티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정말 구독자분이 추천을 해주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빨리 읽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읽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요. 이 뒤에는 실제로 송 사무장님이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나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동산에 관한 사례를 다뤘을 뿐이지 어느 방식으로 투자를 하든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